근데 너 오늘 왜 이사를 안가? 그게 어떠냐? 정 붙이고 살면 거기가 내 집이지 들어오신다면 언제쯤 생각하세요? 저 일주일 후요 아무래도 아가씨가 찾는 집은 내가 찾아주시는 집이 아닌 것 같은데 오늘도 마음에 안 들었나 보네 네 아빠 뭐해 아 집을 풀어댈 거 아냐 아니 집 찾으면 어차피 나갈 건데 뭐하러 그래 집이 아니라 창고다 창고 넌 쉬는 날인데 젊은 애가 약속도 없냐? 응 없어 네 언니 잘 지냈대? 모르는 거 보니까 집만 보고 왔나 보네 그럼 배가 이만해져가지고는 산림 잘 사고 온 게 잘한 거야? 그거 알아? 아빠 떠나면 다 잘 사는 거 이렇게 사는 거 아빠뿐이야 아빠뿐 왜 아직도 창문 하나 안 달고 잘까? 집은 알아보고 있어 집이 어디로 가? 거기 그대로 있지 그러네 떠나는 거 사람인데 집이 어디냐? 집이 어디냐? 집이 어디냐? 집이 어떻게 오신지를본 수 없을까? 네